지금 오늘 금요일 이벤트 콘텐츠 하거든요 생자분들은 그냥 이기시면은 지금 여기 예뇽 있죠 예뇽 예뇽이라 1대1로 하셔가지고 이기시면은 제가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립니다 나와나와나 형 나와봐 나와봐 뺀다 뺀다 징거야돼 징거야돼 올라갈거야 아우 아깝다 나이스 아나컷 짝띠오죠 짝띠 나오겠죠 건축쏴야돼요 왜냐 R이 없거든 건축 100불 빨았죠 자 그 적배한명 연수님이 있기때문에 딱 오른쪽 점퍼 한번 하고 건축도 안쩐다구 안쩐다구요 못먹어 요거니3 쩝띠아 Q. 요거니4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지 첫판 6킬 좋습니다 시청자님들 오케이 좋아요 싹뒤 밀죠 싹뒤 우선 반대 깎았고요 또 나이너들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죠 반이죠? 그 잡으세요 형들 잡으세요 그 분은 잡으시면 딱 좋아요 옆전방 하나 아까 설대조각에 하나서 분명히 보였거든요 전방이네요 쭉 먹었어요 형님들 가시면 돼요 한 번 더 꺼야돼 한 번 더 꺼야돼 이건 한번 더 꺼야돼 오케이 여기 업에 있구요 자 여기서 엘빡빙을 치는 듯 하면서 페이크를 주고 점프하고 그렇지 도망가죠 이렇게만 도망간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알았지 이거거든요 이거야 셔터가는거 보이네 조금 적대죠 나 셔터 앞에 보니 어 큰 디네 바로 설을 하고 바로 설치를 하고 옆 누구야 옆 옆 그렇지 세이브 좋았어요 자 6킬 두벌했습니다 시청자님들 12킬 자 좋았어요 이거 유아 각이네요 딱 느낌 왔어 느낌 팍 왔다 딱 전방이죠 이거 한번 빼줘요 이거 작업하니까 빼주고 그렇죠 스포가 한번 까줘야되요 그렇지 형님 좋았어요 어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제발 황정 제발 저 고빼안나 까주고 뒤쪽이 없죠 절대폭을 까줘야되요 절대폭을 양쪽에 까주고 전방 방금 있었어요 소리 났습니다 시청님들 전방을 더 붙였어요 이거 엘빡이나 있을거에요 그냥 까주고 민주만 하고 그냥 빼준거죠 뒷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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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옆에도 있을거에요 그럼 설치를 합니다 오케이 숨어집니다 이렇게 들어올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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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설해야되 이건 설해야되 바로 그냥 도망가는거에요 싸울필요 무조건 싸울필요 적들은데요? 무조건 적 빼지 미처 신다 뭔데요? 하하하하 전방이죠?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미는 거예요 나온 것 같아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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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전방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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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 끝 제 서 그러니까 나의 영데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나 이거 진짜 폭이나 뭐 있었으면 잡았을텐데 저거 아씨 작업을 넌 다 썼네 초반에 자 내려가서 쇼방을 쳐볼까 이게 지금 엘빡 한 명 설치 한 명 설치 한 명 여기 있니 여기 아 저 수나한테 꽤 적당한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메일 아 아니 . . . . . . . 아 전방을 와 3명이나 전방하네 우와 나이스 과연 과연 차량이 났어요 새로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괜찮아요? 넌 반이야 거의 한 10발 송신고 얻은데 제가 본 것만 10발인데 야 안보여 저거 여기 왜 있는데 옆박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냥 들어왔어 그냥 들어왔어 그냥 들어왔어 그냥 들어왔어 그냥 들어왔어 어 제발 한번만요 아 뭐야 이거 아 이씩 이씩 아니야 이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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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쇼 아냐? 반쇼 보기네 신원님 바쁘다 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 굿굿 순번을 딱딱딱 잘 정했다 방금 좋았어요 순번이 따닥딱이었어 여기 없었는데 굿굿 뭔데? 왜이러니까?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어구니 승리하였습니다